해방 전후로 일어났던 국제회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는데 이거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이렇게 좀 할 거예요 여기 한번 보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회담이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정적인 작용을 한 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한 회담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적인 작용을 한 회담들이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열려요 그런데 이 회담들은 다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회담이니까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겠죠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회담 카이로 회담인데 카이로 회담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이에요 1943년 11월에 개최된 회담인데 회담 내용은 뭐냐면 우리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과 추축국이라고 해서 동맹국들이 있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싸운 건데 연합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합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동맹국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망하면 얘네들은 진압을 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담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기서 독립을 시켜주자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는 뭐 해주자? 독립을 시켜주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초의 독립 약속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굿 정리를 한번 해보죠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여기서 회담을 한 건데 미영중 정상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독립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료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독립이 그냥 즉각적 독립이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기로 한 거예요 무슨 시기? 이게 영어식 표현들 하면 인듀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결국 이 적당한 시기는 나중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어떻게 결정되냐면 5년 동안의 신탁 통치 후에 독립을 시켜주기로 결정이 돼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 적당한 시기 이런 건 왜 써놓는 거라고 그랬지 제가? 그렇지 사료 때문에 사료 때문에 써놓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얄타회담이 열려 벌써 이름이 좀 얄밉죠 얄타회담 얄타회담은 언제 개최가 되냐면 45년 2월에 개최가 돼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미영소 이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를 한 거고요 왜 우리나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약속해요 이때 미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었는데 소련이 미국 편에서 일본과 싸우겠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사실 일본은 이 얄타회담으로 그냥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소련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미소 냉정 구도가 생기기 시작할 때라서 소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의 아시아 진출이었거든 그래서 당연히 소련은 자기 편을 둘 줄 알았는데 이러했던 소련이 미국 편에서 일본과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본은 쓰러진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학문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마 쌤통 나 이 분위기 막 이거 막 공부하는 분위기를 막 흐트러뜨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한번 봅시다 소련의 배일전 참전 약속이 있었던 회담에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누구하고 누가 같이 들어온 거야 미국 소련이 같이 들어온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거잖아 그리고 이 소련의 배일전 참전은 우리에겐 정말 안 좋은 연구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거야 사실 물론 여기에는 뭐 분단이다 38선을 만든다 이런 말은 없어 그냥 소련은 배일전 참전하겠다라는 말만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38선이 그어지고 막 그런 거야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금을 긋고 이렇게 주둔하게 돼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신탁통치안이 논의돼 그러니까 이제 루즈벨트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 이 대한민가 우리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독립을 시켜주는데 신탁통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탁통치에 대한 최초 논의야 신탁통치제약 이걸 루즈벨트가 한 거야 자 그리고 포츠담회담이다 이 포츠담회담은 1945년 7월에 자 여기까지가 다 해방 전이네요 그죠 우리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이 되니까 여기까지가 다 해방 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내용은 뭐냐 미영중이 만나는데 나중에 소련의 스탈린도 참석을 해요 내용은 뭐냐 독립약속의 재확인이야 독립약속의 재확인 이거를 재확인해 줘 그리고 밑에다 또 하나만 써놔 이거 공간이 없어서 전 여기다 쓸게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폭파에 성공을 해요 이때 이 전에 원폭이 생긴 거야 핵폭탄이 미국이 이제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핵실험폭파 시험에 성공하고 포츠담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이때 미국은 그 전에 미국과 상황이 달라져 여기에 막 미식축구 선수처럼 막 뽕딱 집어넣고 나타난 핵이 있으면 나라가 그렇게 돼 알겠어 무서운 게 없지 뭐 그래 이제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해라 이거를 이제 성명을 여기서 발표하는 안 그러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맛 좀 보자 왜냐면 뭐 핵을 경험을 해봤어야지 핵이 뭔지를 알아야 뭐 씹어 무섭진 자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 그럼 경험하게 해줄게 그냥 두 발의 일본이 그냥 다 한 것 같고 도시가 그냥 하나씩 없어지니까 펑하거든 지금 수소폭탄은 그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몇백배 되거든 위력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떨어지면 그냥 대륙이 없어질 거야 미국이 일본에게 여러분들 밑에다 쓰시면 돼요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이렇게 쓰면 미국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근데 이 원자폭탄 이야기도 이렇게 들으면 미국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그래 그런 거란 말이야 제가 매번 얘기하죠 그냥 미국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미국이 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는지를 원자폭탄과 연결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아무래도 기억의 휘발성이 약화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맵핑을 위해서 좀 지울게요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국외상회담이 개최가 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외상이니까 정상이 아니야 국가 정상이 만든 게 아니고 외상이 만든 거야 외상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야 그렇죠 외교부 장관 우리로 얘기하면 강경화 장관이 간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간 게 아니야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시험에 나오니까 잘 꼼꼼히 공부해놔야 돼 45년 12월에 미영소 미영소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포커스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담을 정리를 따로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막 요동을 쳐요 이 회의 때문에 그래서 밑에다 쓰세요 포커스 모스크바 삼국외상회담 내용을 하나씩 봅시다 신탁통치 안이 결정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결정된다고 우리나라 이제 신탁통치 하기로 한 거야 신탁통치가 뭐야 대신 통치해 주는 거지 우리나라 정부를 세우지 않고 정부를 세우더라도 이렇게 대신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통치하는 방식이야 신탁통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신탁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4개국이 자 여기서 4개국은 여기는 3개국인데 왜 여기는 4개국이라고 했지 중국을 껴주는 거야 루즈벨트가 얘기한 거지 중국이 중국을 중국이 좀 화내지 않을까 중국 껴주자 미소영중이라고 합시다 미소 중요한 나라는 이 두 나라니까 영중 이 4개국이 신탁통치를 하는 거야 5년 동안 이후에 이제 정부를 수립해 준 거지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는 거야 신탁통치 그러면 신탁통치를 하려면 일단 신탁통치를 할 수 있는 정부가 일단 세워져야지 그래서 여기서 조선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 주자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된 거야 내용이 이래 모스크바 상국의 상회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정부를 세우려면 정부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내각을 구성할 때 내각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회의를 해야 되겠지 그렇잖아 정부 수립회의가 필요할 거 아니야 지금 이 말 이해돼? 정부 수립회의? 그러면 정부 수립회의는 미, 영, 중, 소가 원래 하는 게 맞는데 이때 당시에 들어와 있던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나라가 있잖아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지 그러니까 편의상 미국과 소련이 둘이 그냥 결정하고 영국과 중국에게는 알려만 주자 정부 수립회의 기구를 설치해야 돼 이 말 이해되지? 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 기구를 설치해야 돼 이 회의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거야 미소공동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여쭤볼게 미소공동위원회는 왜 설치된 거야? 그렇지 정부 수립을 위해서 설치된 거야 간단하지?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를 외워 모스크바 상부외상회담에서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를 왜 설치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묻는 거야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야 그리고 미소양군 미소양군 두 군대 사령부가 만나기로 해 왜냐하면 이걸 먼저 만들어야 돼 미소양군 사령부 회의를 개최하자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 제가 여쭤볼게 자 모스크바 상부외상회담이 끝났어 이제 끝났다고 보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모스크바 상부외상회담 끝났어 그러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순차적으로 얘기해 봐 미소양군 사령부가 만나서 회의를 해야지 그래서 뭐 설치해?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해서 뭐 만들어? 정부를 수립해? 그리고 이 정부는 뭘 받는 정부야? 그렇지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스크바 상부외상회담 이후에는 그런 순서가 이제 전개되는 거지 미소양군 사령부가 만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뭐를 만들어?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는 신탁통치를 받는 정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어디서 빠그러지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 버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부가 세워지질 못해 이해되셨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밑에다 화살표를 이렇게 치는 거야 이 밑에다 그리고 화살표를 치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모스크바 3국외상회담이 개최되고 나서 우리나라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요동을 쳤다고 그랬지 어떤 요동이 쳐지느냐 신탁통치를 안 받겠다는 세력들이 생겨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이냐 개새끼들아 내가 왜 너희 나라에 통치를 받느냐 우리 그냥 즉각 독립시켜줘라 그리고 우리가 세워서 정부 세워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또 남의 나라 통치를 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충분히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이라도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반탁이야 반탁 신탁통치 반대 반탁 세력들이 생겨 그리고 무슨 소리냐 아니 이렇게 해서 세워주는 게 어디냐 정부를 그리고 무슨 신탁통치를 무슨 20년 30년 한다는 것도 아니고 5년간만 받으면 얘네들 나가고 그동안 우리가 정부를 세우는 어떤 정부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나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바로 정부를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큰 나라들한테 좀 배우고 예행 연습을 하고 이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신탁통치 반대 신탁통치 찬성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반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다 우익이야 우익 민족주의 세력은 화가 많이 났어 우익들은 우익 세력이 우익이라고만 합시다 우익 세력은 우익은 반탁을 하고 얘네들은 찬탁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좌익이 처음부터 찬탁을 한 건 아니야 좌익도 반탁을 했는데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넘어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져 처음에는 반탁을 했는데 이게 소련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소련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변화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자 봐요 시험 문제에서는 우익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우익 세력들이 많잖아 이 사람들이 각각 만든 정당들이 있어 정당 그러니까 이 정당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이 정당은 반탁이에요? 찬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고 대표적인 우익 정당은 한국 민주당이야 아까 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반대했다 한국 민주당 한국 민주당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배웠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 하나 있었지 한국 독립당 김국 그러니까 이 한국 민주당은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있던 정당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은 한국 독립당인데 한국 독립당은 김구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승만이 만든 정당이 하나 있어 이게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야 이런 단체들은 다 반탁을 한 거야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 이승만 그리고 이들이 대대적인 반탁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들이 통합해서 만든 단체가 하나 있어 근데 이 단체 이름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면 돼 봐봐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해서 이제 반탁 활동을 하는 거야 반탁 활동을 그럼 이제 이쪽도 한번 보자 이쪽도 이제 정당이 있겠지 근데 우리나라 시험 문제에서 이쪽을 잘 물어봐 안 물어봐 북한 쪽과 관련된 건 잘 안 물어봐 이쪽 좌익단체들은 너무 깊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하나만 하면 돼 조선공산당 이게 이제 남로당이 되고 북조선 노동당이 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북조선 신민당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조선공산당 박헌영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찬탁을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봐봐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거야 이 내용을 왜 배우느냐 결국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신탁통치 결정이 우리나라를 좌우로 분열시킨 거야 좌우로 분열시킨 거야 그래서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정치 상황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러면 좌우대립의 격화야 이해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 이렇게 되면 누가 깜짝 놀랐겠어 이름이 좌우합작인 사람이 있었잖아 여운형이 너무 놀란 거지 이건 뭐냐 그래서 여운형이 중재에 나서 여운형의 중재 이때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 여운형의 중재안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분리해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여운형은 어떻게 중재안을 내놨냐면 이 사람은 중도세력이잖아 그러니까 좌우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싸우지 마라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끼리 싸워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끼리 싸울 때 좋아하는 세력이 있다 그 우리가 싸울 때 좋아하는 세력을 위해서라도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야 여운형의 중재안은 싸우지 말고 일단 저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정부를 수립해 주기로 했으니까 정부 수립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면 각 관료들이 이제 강요들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각이 그러면 그 내각에 만들어지면 그 내각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토론도 하고 투표도 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탁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자 그리고 신탁 통치를 받지 않는 쪽이라면 우리가 미국과 소련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자 이게 사실상 이때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야 이게 안타깝지 수도권이 안타깝지 순상해서 아픈 결정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